김승겸 합참의장이 15일 서북도서 최북단의 해병대 제6여단을 찾아 적 도발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계획과 합동전력의 행동화 위주 결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여단본부에서 결전준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적이 도발하면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합동전력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참과 관련 작전사는 상황 보고와 전파, 결심과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평시부터 긴밀하게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서북도서 지역의 육회공군 현장 작전부대를 방문해 적의 도발 징후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감시와 대응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전불사의 전력운용 준비로 적이 도발하면 모든 가용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눈앞의 적을 반드시 격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민방공 경보체계 점검과 방호시설 확충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